방사한 거 프리 시작할게요. 4번부터 봅시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뭘 줬네. 가오스라는 기호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오스 N 이렇게 달려있으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얘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N의 정수 부분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가오스 N을 빼버렸어요. 얘는 원래 수에서 정수를 빼버렸어요. N에 뭐만 남았어요? 소수 부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얘는 로그 A의 정수 부분이군요. 로그 A의 소수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로그 A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라고? N 더하기 알파로 썼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지금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1X의 플러스 K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뭐라는 소리야? N이랑 알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N 더하기 알파 두근의 합을 생각했을 때 걔가 3분의 11입니다. 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얘는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었죠. 얘는 지금 3분의 9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정수 부분이구나. 얘는 얘가 소수 부분이구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 곱한 거. N 알파는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2가 나오네요. 걔가 지금 근계수 관계에서 보면 3분의 K가 됩니다. K값은 얼마가 될까요? 6이 됩니다. 3에 뭐야? K 6이 됩니다. 됐죠? 그럼 A도 구해야겠네. A의 K제곱이니까 A값도 구해야지.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3 더하기 3분의 2였으니까 다시 3분의 11로 가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A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10의 3분의 11제곱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A의 K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0의 3분의 11제곱. 이거의 6제곱이구나. 그래서 얘는 22제곱이군요.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지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놓치는 사람. 이거 이거. 이걸 한 방에 구할 수 있다. 이걸 놓쳤죠.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라는 생각까지는 다 했죠? 거기서 이거가 놓치기 쉬운 조건인데 이거는 정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소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다음 6번으로 갑니다. 6번. 아이고 또 활용 문제네요. 두께가 D인 물체에 쏜 X선의 세기를 I0, 그 다음에 그 물체를 통과하여 나온 X선의 세기를 I라고 하면 X선에 대한 흡수 개수 알파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요. 이렇게 정의된대요. 그랬을 때 D가 이거고 흡수 개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얘랑 물체 A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한 번, 또 한 번 해가지고 같은 세기의 방사선을 가장 쌌을 때 A를 통과해 나온 세기가 B를 통과해 나온 세기의 몇 배인가요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나한테 두 개를 주고 있죠. 그렇지? 일단 첫 번째는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는 지금 여기가 4.6이고요. 4.6이고 2.5분의 2.3, 로그, 뭐야? 로그의 I0, 마이너스 로그의 IA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초록색으로 쓸까요? 두께가 이렇게 돼 있고요. 흡수 개수가 이거인 B에 대해서 똑같이 정리해주면 흡수 개수가 6.9, 6.9는 두께가 2.7, 2.3. 여긴 얘가 로그의 뭐가 되겠어? I0, 마이너스 로그의 I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 얘, IA잖아. 얘는 다시, IA는 얘, B를 통과해서 나오죠. 여기는 IB의 K배입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 K값을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계산을 해주세요. 근데 얘랑 얘랑 딱 약분 되네. 그냥 2로 약분 되네, 그렇지? 이거 넘어가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O는 로그의 I0, 마이너스 로그의 I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긴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3이잖아. 이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8.1인가요? 얘가 로그의 I0, 마이너스 로그의 IB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나는 얘가 K가 궁금한 거니까 얘들아. 이걸 조금 넘기면 IB분의 결국 IA가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가 K입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IB, 얘를 지금 분모로 보내고 싶으니까 얘 빼기 얘를 하자. 이렇게 두 개를 빼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3.1이 되고요. 얘 빼기 얘는 사라질 거고 얘 빼기 얘를 한 거니까 얘가 로그 뭐가 되는 거야? 로그 IB분의 IA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10에 3.100 됐어요? 보기에 이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7번. 서로 다른 두 소수. 소수래 소수. 소수 P랑 Q에 대해서 적인 J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M, N의 모든 순서상 개수. 열심히 열심히 모여주세요. 녹아다 떼어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M분의 48 곱하기 Q에 M분의 72. 결국 얘는 뭐야? 48에 약수. 72에 약수. 세트입니다. 그래서 1 빼고 그치? 1 빼고 나머지 생각하면 됩니다.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녹아다 떼는 게 아니라 48은 뭐야? 소인수 분해면 16 곱하기 3이니까 2에 4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치? 여기 약수의 갯수는 5 곱하기 2개 10개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 빼고 1 하나 빼고 맞아요? 1 하나 빼고 얘는 9개가 될 거고 72는 뭐야? 8 곱하기 9죠. 그러면 2에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4 곱하기 3개 12개가 있을 텐데 하나 빼면 11개 곱해버리면 99개 이런 느낌으로 풀면 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11번 n이 자연수일 때 보기의 부등식 중 항상 성립하는 거 골라주세요. 얘들아 이제 이거 좀 익숙하죠? 얘는 무슨 함수? 이거 무슨 함수? 증가 함수 더 큰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더 큰 값이 나와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분의 1이고 로그 3분의 1인데 같은 n을 넣었을 때 누가 더 큰가요?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그래프를 하나 쓱 그려주는데 여기는 얘가 1이 되게 하는 그 값이 뭐라는 소리야? 1이 되게 하는 그 값이 3분의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1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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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3분의 1의 n이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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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게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라고 했어. 어허 아니 근데 여기는 1만 넣어도 그냥 얘들아 같아지잖아. 그치? 1 넣으면 같아지잖아. 이거 그릴 필요가 없었네. 무조건 틀린 거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치? 아니면 얘가 1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줬으면 n이 한 이쯤에 박히겠지. 이게 n 이렇게 박힐 테고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큰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큰 게 맞는데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이거가 얘가 n이 1이라면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같아질 수도 있어.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이거는 조금 페이크가 조금 있었네요.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 이렇게 줬어요. 이건 그럼 뭘까?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 되게 하는 그 값이 2가 되는 거랑 3이 되는 걸 그려서 이 점 진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2의 x고요. 이 점 진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3의 x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n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얘가 n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뭐랑 뭘 비교해달라는 거니 얘와 얘를 n 플러스 2네.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3 이걸 비교해달라는 거네. 얘와 얘를 비교해 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림만 놓고 봐도 지금 결국은 얘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더 큰 느낌이잖아. 지금 현재. 그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크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 찝찝하면 뭘 해주면 되냐면 달래를 하나 들어주면 되는데 6을 넣어볼까? 6을 넣으면 얼마야? 3이죠. 6을 넣으면 얼마야? 2네요. 얘가 더 크죠. 됐습니다. 그렇게 달래를 들어서 정리해주면 더 깔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12번 봅시다. 얘는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고등식 여기는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어요. 라고 줬어요. 이게 뭘까요? 좀 골치 아프네요. 그죠? 여기가 됐죠?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뭘까? 잠깐만요. 로그 9분의 1의 로그 x라고 9분의 1의 로그 x 그 다음 3분의 1의 로그 x 그러니까 얘는 음 이렇게 해볼 아 이거 좀 애매하네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3분의 1의 로그 x를 내가 일단은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일단 잠깐만 t라고 놔볼게 얘들아 알겠죠? t라고 놔볼게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t의 뭐가 되냐?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금 여기는 얘랑 얘를 지금 자리를 바꿔준다면 x의 로그 3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얘는 x의 마이너스 로그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어? 다시 x의 로그 3분의 1이군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니? 봅시다. 봅시다. 그럼 일단 얘들아 지금 이 녀석은 이 녀석은 x값이 커지면 일단 더 커지지. 이거 이해돼? x값이 커지면 어쨌든 더 커질 거야. 이 로그 3이라고 하는 게 얼마니? 정확하게 0.4 7, 7 1이잖아. 맞아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4, 7, 7 몇이잖아. 그러면 어... 2분의 1보다는 좀 더 어때? 2분의 1보다는 좀 더 작죠? 맞아요? 3분의 1보다는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x가 얘들아 루트 x가 지금 x의 2분의 1제곱이고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하나만 좀 잘 봐봐야 되나? 그 x의 거듭제곱 있잖아요. x의 n제곱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그래프 중에서 유일하게 복선이 아닌 거는 n이 1일 때밖에 없어. 얘가 1이라면 y는 x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y는 x 1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가 1일 때는 반드시 1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얘가 제곱이면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이쪽은 안 볼게, 얘들아. 이쪽은 안 볼게. 얘가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휘어버려.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x의 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2분의 1이 되잖아. n값이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y는 x의 2분의 1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3분의 1이면 3이면 3면 이거가 3제곱이니까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x의 3제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뭐냐면 x의 3분의 1제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차피 1,1은 다 지날 거 아니야. 1이면 무조건 1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제곱은 이거가 더 가파라지고 4분의 1은 더 가파라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완전 대칭이지. 이거, 이거, 이거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해봤을 때 얘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 y는 x의 거듭제곱 중에서 이 네모가 네모가 뭐였을 때 얘가 1보다 작았을 때 0에서 1 사이였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y는 x의 네모제곱에서 그 네모가 1보다 커지면 무조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렇게 이렇게 더 이렇게 되고 얘는 n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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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 있지,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런 느낌일 거야. 이런 느낌의 그래프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 되죠? 어찌 됐든 x가 더 커지게 되면 얘는 y값이 점점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얘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 더 커지는 애구나.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진다. 작아지면 더 작아진다. x의 그냥 정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뭐 하겠어? 작아지겠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뭐 하겠어? 커지겠지. 이해 되요?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최소값을 줬단 말이야. 최소값이 1이라고 줬어. 얘가 1이라고 줬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1보다는 커야 돼. 그럼 여기는 얘는 1보다는 작아야겠지. 반대로 이거 분에 이건 1보다 작아야겠지.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t라는 변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어렵죠? 확실히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수에 대한 범위까지 바꿔놨으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돼.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t 더하기 4인데 얘가 0보다 커나 갖고 싶어. 어디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이해 돼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제가 무조건 성립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이건 12번부터 갑자기 좀 빡센 느낌이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현재 얘가 1이야. 이렇게 1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t의 범위가 되니까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잡혀버려요. 1보다 작은 쪽에 대칭축이 잡혀버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하니까 얘는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k라고 하는 게 대칭축이 이쪽에 잡혀버리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음수가 돼도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도 괜찮아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 즉 k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뭐보다? 2분의 k 더하기 2가 대칭축이니까 걔가 1보다 작았을 때 1보다 작은 쪽에 잡힌다면 1보다 작은 쪽에 잡힌다면 이런 상황일 때는 첫 번째 얘 판별식이 음수여야 0과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이해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k 더하기 2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이런 범위가 된다면 대칭축이 이쪽에 잡혔어요 라고 한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0보다 크나 같아요 라고 해서 이것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합해주면 내가 원하는 k의 범위가 완성되겠군요 라고 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네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생각들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수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야. 2차 함수 쪽에 심한 문제로 충분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해석까지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얘기라서 크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좀 되게 귀찮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때? 힘들 수 있어. 그렇지? 이런 부분들은 이 뒤로 가는 여기는 이 개념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염두에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식의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그려야 되고 그림 그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식은 해석한 다음에 나오는 게 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그려도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꼭 그려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이거 넘어간 거니까 K가 음수일 때는 이런 얘기겠네? 그렇죠? K가 음수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K가 양수일 때는 이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판별식 판별식은 K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인가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니까 K 플러스 2라는 게 4에서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고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였으면 좋겠다. 근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가 첫 번째에서 나온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답은 두 개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런 상황일 땐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며. 그치?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완성되고 얘네들을 합쳐버리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3 사이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꽤 어려운 문제였어. 저런 어디서 또 잘못됐나요? 여기다 뭐 넣었어? 1 넣었지. 1 마이너스 K 내가 식을 잘못 썼니? T 제곱이 T 제곱 아닌데 이렇게 됐죠? 넘어가 K가 0보다 끝나고 어떻게 돼? 넘어가 K는 3보다 작거나 한별식으로 잘못 썼니? 아니지? 한별식이 아니지? 1 넣으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더하기 4잖아. 뭐지?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1 버스 3 맞는데?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답은 5번 같아. 5번 같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선생님도 넘어갑시다. 13번 함수 여기 있는 이게 와 그 다음에 저기는 제가 4사 국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5B의 길이가 5A의 길이의 2배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일단 얘들아 이거 풀기 전에 잠깐만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원점이야 얘들아. 이게 원점이고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을 해석할 때는 다른 그래프들과의 교점을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이거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이거와 이거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난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에 관심을 받게 된다는 소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거니까 굳이 이거랑 이거에 대한 길이를 길이의 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의 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라고 생각해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 여기는 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4분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X축, Y축 다 그려야겠다. 좀 귀찮겠네. 됐죠? 그래서 일단 Y는 로그 3분의 1에 Y는 로그 3분의 1에 5X 마이너스 3이라는 여기는 이 녀석이 뭘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얘는 로그 3분의 1에 좀 쪼개버려야겠다. X 마이너스 5분의 3 되게 더럽네. 플러스 로그 3분의 1에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로그 3의 5에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가자.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 원래 무슨 그래프를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에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죠? 원래 무슨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5분의 3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내려갔네요. 여기 여기 점근선이 지금 5분의 3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내려가서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얘가 현재 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MX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두 점을 만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건 이 점이랑 여기는 이 점이라고 했는데 5B의 길이가 5E의 길이의 두 배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이 A구나 이 점이 현재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1대 2라는 소리니까 이거랑 이거가 각각 1대 2야. 얘가 알파면 얘가 2알파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그러면 보자 음 여기도 이 길이가 뭐면 이 길이가 L이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 길이도 여전히 2L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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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일단은 로그 3분의 1에 5X-3은 MX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 두 개의 근이 알파와 2알파입니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알파를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5알파-3은 M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알파를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10알파-3은 2M알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M알파가 뭐라고 여기는 얘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당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로그 3분의 1에 10알파-3이라는 게 얘가 두 배의 로그 3분의 1에 5알파-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쇽 넘어가고 여기는 얘랑 얘랑 서로 같아요가 되는 거니까 10알파-3이라는 게 25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0알파의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럼 25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0알파 플러스 12가 0이군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알파값을 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네. 알파값 구할 수 있나? 얘가 55야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가 62야. 아, 너무 아름답게 구해지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값은 5분의 6이 되거나 그지? 아니면 또는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네. 어, 잠깐만.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나요? 5분의 2는 왜 안 될까?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가 5분의 3이었으니까 5분의 2는 될 수가 없겠다. 이런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알파값은 5분의 6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값을 얻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랑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m값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해서 이거랑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방정식도 식으로 넘어가서 식에 대한 계산을 하고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14 얘는 또 뭐야?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절댓값 2의 2-x-2 얘가 만나는 점을 x1 y1 x2 y2 라고 했을 때 x2 빼기 x1을 구해주세요. x2 빼기 x1을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음 잠깐만 여기는 얘가 현재 x1이고요. 여기는 얘가 현재 x2입니다.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이다. 됐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두 개가 있잖아. 절대값이라는 건 접어서 올린다는 느낌인데 접어서 올라온 거가 얘가 올라온 건지 얘가 올라온 건지 둘 중에 하나 봐야겠다.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그림을 먼저 그릴 건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밑이 1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맞았을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맞았을 거야. 거기는 길이를 접어서 올린 거니까 이 녀석이 뭐라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였다는 소리고 여기는 이 녀석이 y는 2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뭘 할까? 여기 교점에 대한 관심이니까 이 녀석 이 녀석이랑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얘랑 얘랑 연립한 게 x2잖아요. 그죠? 얘랑 얘랑 연립합시다.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얘가 2의 마이너스 x 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여기는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2의 마이너스 x 니까 여기는 얘가 쇽 넘어가면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가 2가 되면서 2의 마이너스 x 는 5분의 2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수 취해주자. 2의 x가 2분의 5분요 라고 해서 x2 이런 애를 만족하는 앱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지금 x2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빼기가 궁금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 멈출게 계산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이랑 여기는 이 녀석이랑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 기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자.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2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의 마이너스 x랑 같아집니다. 요식 쓰면 될 거고 여기는 여전히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의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뭐가 돼? 2가 되네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2의 x가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얘가 x1이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니까 빼기가 궁금하니까 요거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되겠다? 나눠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의 x2 마이너스 x1이 될 거고 얘를 얘로 나눈 거니까 3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x2 마이너스 x1은 로그 2의 3분의 5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보기에 요런 거 있나요? 음 좋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17번으로 가보자. 생각하면서 거의 다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보자.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고 그죠? 요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줬어요. 그래요. 일단은 사인 세타를 뭘로? A라고 놓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놓자? 코사인 세타를 B라고 놓자. 일사분면의 각이니까 둘 다 양수였을 거야. 일단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문제에서 준 게 A 빼기 B가 얘가 지금 뭐야? 3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줬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궁금하군요. 를 준 거야. 나는 공짜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지 받아놨어요. 이런 느낌이지. 얘는 1입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얘가 궁금한 거니까 뭘 만들어야겠어? 요거 두 개 가지고 첫 번째 A, B가 얼마인지를 만들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의 마이너스 3 A, B의 A 더하기 B가 될 테니까 이렇게 두 개 만들어가지고 요거 구해주면 되는구나. 요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가자. 얘랑 얘 관계니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빼기 2AB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1이야. 요거는 얘가 얼마야? 이거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네. 그치? 그럼 요거 넘어가면 3분의 2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AB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군요. 요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요 녀석 관계를 가지고 얘를 구할 거야.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은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배의 AB니까 얘가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3분의 5죠. 3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랑 B 둘 다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민재가 찾던 그렇게 애타게 찾던 루트 15라는 애는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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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집어넣고요. 여기다 쇽 집어넣고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쇽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 이해 되죠? 좋습니다. 넘어가용. 20번 서로 다른 소수인 A, B, C에 대해서 실수 X, Y, Z, W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걸 만족한다. 이런 걸 만족한다. 이런 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오호 그래요. 귀찮네요. 그렇죠? 얘를 K 봐줄까요? 그러면 일단 X분의 3을 만들고 싶으니까 X분의 3을 만들고 싶으니까 A의 3제곱이 K의 X분의 3이지. 이제 이 정도는 바로 되죠? 괜찮니?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Y분의 2를 만들고 싶으니까 B의 제곱 B의 제곱이 K의 Y분의 2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으니까 C가 K의 Z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만들고 싶으니까 14 루트 10 제곱이 K의 뭐가 됩니다? W분의 2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 됐나요? 그럼 이제 다 모양 만들어놨으니까 더하기 더하기 얘네들을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A 세제곱 B 제곱 C는요. K의 띵띵띵이고 이게 K의 얘니까 얘가 이거의 제곱 14제곱 곱하기 12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2가 총 3개 있고 7이 총 2개 있고 5가 총 하나 있으니까 소수라고 했으니까 A, B, C가 그대로 9의 C입니다. 끝.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마지막 22번 봅시다. 얘는 또 뭐야? 그래도 이제 이런 거 잘했어? 못했어? 못 풀어서 지금 안 나온 거야. 해보자. 해보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보조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은 30%였대. 30%이었다. 매주 불량률을 20%씩 감소시킬 때 보조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7.5%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인지 구해주세요. 좋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초기 불량률은 30%였는데 30%였는데 여기는 얘를 20%씩 감소시켰으니까 0.8씩 매주 매주 0.8씩 이렇게 이렇게 곱해집니다. 불량률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군요. 이런 뜻이지. 그래서 거기는 걔가 마지막으로 7.5가 되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 N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30%는 0.3이잖아. 0.07이잖아. 그치? 됐어? 나중에 어차피 100 곱해버리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그냥 한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정 안되면 퍼센트를 달아줘도 괜찮아. 퍼센트 약분해버리면 되잖아. 퍼센트 기호가 100분의 1이에요. 얘들아. 알죠? 어쨌든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야? 4분의 1인가요? 됐나요? 이거 2배하면 15잖아. 4배하면 30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 로그를 달아줄 건데 N 로그 뭐야? 0.8 로그 뭐야? 4분의 1 그러니까 다 빛이 2인 로그로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야? 로그 2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는 뭐야? 3 로그 2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301, 0.301 집어넣고 계산하고 넘겨주면은 N값 구할 수 있겠네. 설명은 여기까지. 가능하죠? 좋습니다. 22번 함수 Y는 FX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을 한 다음에 찬찬히 따라가 보자. 일단은 FX 그러니까 Y는 뭐야? 로그 2의 X를 모 한 다음에 X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거니까 Y는 F 여기를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에 X 플러스 2분의 3 한 후에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이거를 GX라고 합시다. 이런 거네. 됐죠? 그럼 이 GX랑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Y는 E와 함수 여기는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얘네들이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해주세요. 찬찬히 얘들아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보자. 여기 X축 딱 잡아주고요. Y축 잡아줄까? Y축도 잡아주자. 점근선 필요하니까. 여기 1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대칭이동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얘는 점근선이 이쪽에 이렇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잡힐 거고 이 점을 지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뭐가 된다? G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야? 일단 만나는 점 이 점을 현재 A라고 하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X는 E 어? Y는 E네? 이런 다시 Y는 E와 만나는 여기가 E라고 했을 때 얘랑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얘를 B 여기는 얘를 C 라고 하자. 이런 얘기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군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나는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구해서 여기는 이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1번. 그 다음에 이 점을 구해서 이 점의 뭘 구할 거야? Y좌표를 구할 거야. 그러면 E에서 그 Y좌표를 빼면 높이가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방정식을 딱 몇 개 풀면 돼요? 총 3개 풀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 이렇게 3번의 계산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모든 좌표들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겠군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찬찬히 계산하러 한번 가보자. 봅시다. 첫 번째 A 구하자. A 구하자. 그럼 얘는 지금 누구랑 Y는 로그 2의 X와 X와 저기 써놨던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3 이거를 연립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쓱 넘어가서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3 은 0이니까 이거 로그 2의 X X 더하기 2분의 3 은 로그 2의 1이라고 한다면 X 제곱 더하기 2분의 3 X는 1이니까 빼기 1은 0이 될 거고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2랑 1이랑 1이랑 2랑 플러스 마이너스 X값은 뭐가 된다? X값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징수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죠? 그래서 X자표 2분의 1이군요. 아 여기 있는 이 점의 X자표가 2분의 1이군요. 그럼 2분의 1을 어디다가 넣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구했어. 높이 근황 뭐야? 높이가 나왔다. 높이는 얼마였어? 3이었어. 이렇게 구해놓고요. 됐죠? 다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고 식으로 계산하고 됐죠? 지웁니다. 이제 B 구하러 갈 거야. B B라고 하는데 구하러 가자. B는요. 누구랑 얘랑 얘랑 연립할 거니까 로그 2의 X와 Y는 2였잖아. X는 그냥 뭐야? 4네요. 너무 쉽네. C 구하러 가자. C 구하러 가자.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3과 2랑 연립할 거야. 됐죠? 그럼 슉슉 넘어가서 마이너스 2잖아. 그럼 X 더하기 2분의 3이 4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는 X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군요. 4분의 통분한다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죠? 요점의 좌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4분의 16을 더한 거니까 4분의 21이 된다. 이거와 아까 3 이거와 2분의 1까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21을 하면 8분의 63 됐나요? 그러니까 잘 봐봐. 해석이 딱 된 상태에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놓고 해석이 딱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하는 느낌 궁금한 것들 찾아가는 느낌 어떻게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들 편안하게 차근차근 생각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얘들아.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 방산고였죠. 방산고 우리는 마무리 할 수 있겠네. 고생했습니다. 달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Colleys